가보겠습니다. 시작! 귀뚜라미 같은 건데 소리가 냉냉냉냉 나지. 나무에서 나는 곤충. 여름에 나오는 우리 지하 100층짜리지 그 책에도 있잖아요. 노래 연습하는 벌레. 음.. 매미. 와우! 와우! 동물인데 여기 뿔이 있어. 컷불 쏘? 네! 와우! 어.. 지폐인데 동전 말고 돈이야 이거 뭐지? 응? 동전은 100원이야. 응. 이거는 뭐야? 정말.. 지폐? 어. 얼마야 얼마? 1,000원? 우와! 와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여기 뼈요. 이렇게 여기. 다리뼈? 아 좋습니다. 아 제가 진실하게 이해합니다.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후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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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인데! 케이크? 어.. 몰라요. 식빵? 샌드위치? 응. 무슨 색깔야? 먹어본 적 있어? 근데.. 어떻게 설명했죠? 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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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다리! 여기 다리 중에 위쪽 부분을 뭐라 그러지? 무릎! 무릎 위! 여기 뭔지 몰라? 포로 시작하는 단어 아는 거 없어? 통과! 통과! 아.. 아.. 해적들이 막 배 타고 가다가 갖고 싶은 걸 찾았어. 공을! 그렇죠! 예!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네.. 이도흐! 동훈이 파이팅! 연습 많이 했지 우리? 했지! 몇 주 동안 성적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 갑니다! 시작! 창 말고 막는 거! 막는 거! 망패! 그렇지! 깊은 세안 속 땡땡땡! 엉덩스! 그래! 시 워크스 허스피럿 간호사! 그.. 내가 애니메이션 그거! 애니메이션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거북이들도 막 이렇게.. 린자 거북이! 아.. 거북이를 빼! 린자! 그렇죠! 예! 예! 막 메모하는 거! 요거! 수초? 그렇지! 여기 무슨.. 된장 이렇게 달아 놓을 때 이걸.. 매주! 아니 이걸.. 새끼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무슨 뭐가 다..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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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아빠가 식당 같은데 가면 아줌마들한테 해주는 거! 싸인! 너무 잘 맞춰! 이렇게 태권도 할 때 이렇게 깨뜨려! 당순! 아니! 격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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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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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화이팅! 앙데이 왕! 잘하는 팀이에요! 기대 내봅니다! 갑니다! 시작! 엄마랑 아빠랑 뭐지? 부부? 그렇죠! 좋아주세요! 자! 조차! 그러니까.. 음식이 다 있는데 접시 하나 다 먹는 거 같은데 그렇게? 뜨거운 데 가서 무고탕인데 온천? 그 무슨 이런 거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 한 장마? 그 비슷한 거야 뜨거운 데 들어가서 하는 거 몰라 무슨 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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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징재당이야! 고추처럼 생겼는데 좀 고추보단 크고 파프리카? 그렇죠! 고추처럼 생겼죠 지 지난주에 아빠랑 엄마랑 춘천 갔다가 여기 들렸던 왔잖아 혈당땀? 밥갈비찜? 아니 다른 동네 갔었잖아 무슨 동 갔지? 대통령도 여기 근처에 살고 삼청도? 오! 삼청도 삼청도 그 엄마가 피아노를 이 대회에 나가서 이길 뻔했는데 콩쿨? 맞아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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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가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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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더기 1은 귀요미 그렇습니다 오늘 다 너무 쉬워 좋아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거 가방 가방 왜? 말고? 가방인데 엄마가 좋아하는 거 백화점? 백화점? 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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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